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. 오늘은 경북 경산시 질량읍에 위치한 대경대학교에 왔습니다. 대경대학교는 학교가 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겠습니다. 여기 지도 보이시죠? 얼마 안되요. 농구장 있고 본관동 있고 다회관 뭐 이런게 많은데 이 학교가 특히 또 연예인으로 유명한 학교 잖아요.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재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시죠. 자 지금 본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본관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특이한 건물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주우라고 보이죠? 앗주! 여기가 동물원이라고 합니다. 이 학교가 또 특이한 학과들이 많거든요. 동물조련학과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런거는 독풍하네요. 한번 찍어주세요. 안에는 못 들어가요 지금. 자 본관에 도착했습니다. 근데 본관이 여러분 조금 애매한데요. 본관은 뭔가 쫙 펼쳐진 뭔가 단독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대경대학교 본관은 무슨 이제 좀 연결되어 있는 무슨 학과 건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요. 본관은 좀 실망입니다. 대경대학교 실망이에요. 아 그리고 또 이 학교가 제가 듣기로는 남양주 캠퍼스라고 있습니다. 남양주 캠퍼스. 요게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고 교수님들도 연예인분이 많이 계신다고 그러는데요. 우리 유동군 교수님. 아시죠 유동군. 유동군 제가 성대모사 좀 하거든요. 얼마 전에 끝났던 정도전 아시죠. 이 성대. 야 정몽자. 그걸 짜야 되는 길. 똑같죠. 이런것도 이제 좀 많이 배치고 또 이제 소찬휘 교수. 이 4옥타분을 넘나드는 이 가창력이 있으시잖아요. 제가 노래다녀 뭐. 찬아. 야. 이런것도 이제 교수님들. 그리고 그 재한가. 브라운아이즈의 걸스에. 재한님도 여기 교수님으로. 이 학교는 아닙니다. 이 학교는 맞는데 대구쪽은 말고 남양주 쪽에 교수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. 학교 다니면 나을 것 같아요. 연예인도 보면서. 이 학교가 좀 이런 특성화. 연예인 모델. 이런걸 이제 잘 갖춰놓은 그런 학교 같네요. 대경대학교. 대구 경북. 합성어 같은 그런 대학교 같네요. 맞지? 대구 경북. 대구 경북. 이 본관이 쫙 연결이 되어있는데. 그 옆에 또 툭 하니 본관처럼. 진짜 본관처럼 생긴 건물이 있는데. 이 건물이 창업 보육센터입니다. 창업 보육센터는 저 황태TV에서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. 뭐냐 그러면. 외부에서 이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. 외부 우리 스타트업 기업 같은. 이런 학생들. 젊은 창업가들을 도와주는 그런 보육센터입니다. 여기 창업 보육센터 괜찮네요. 저도 여러군데 돌아다녀봤거든요. 운동장 멋지다. 여기 운동장이 딱 보니까. 푸른색. 이게 인조 잔디에요. 인조 잔디고. 애들이 뛰어놓기 좋게 되어있네요. 이게 다인데. 학교. 이 로마시대에 온 것 같은. 이 콜로세움처럼 생긴 건물이. 학과 실습실입니다. 이 학교는 보니까. 건물이 오밀조밀 잘 지어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건물이 많지 않거든요. 아까 본관도 보셨죠. 쭉 크게 되어있고. 여기도 보면 건물이 상당히. 효율적으로 잘 지어놨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여기서 이제 한 학과가 아니라. 여러가지 학과들. 층별로. 실습실이 다 되어있는 걸로 봤을 때. 이 학교는 참. 건축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. 참 잘 지어놨다. 애들 오르막만 좀 피하면. 이렇게 학교가 작기 때문에. 수업 늦을 일도 없을 것 같고. 참 좋은 학교 같습니다. 특히 우리 이 연예인. 뭐라고요? 아 골프. 맞네. 여기 골프장도 있습니다. 골프장. 여기 골프를 왜 치죠 근데. 아 골프학과. 여기도 아마 골프학과로 있는 걸로. 이제 좀 예상이 됩니다. 여기 이제 골프 치는 곳도 있고. 여기 보면. 여기는 이제 대학 일자리센터. 건물이 보니까 적혀있네요. 대학 일자리센터고. 이 학교가 또 취업률이 이제. 뭐 높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. 뉴스를 제가 잠깐 봤는데. 대기형 대학생들이 화내지 마세요. 취업률을 좀 조작했다는. 원래 전문대학교도 다 조작을 하니까. 그 정도는 제가 봐드릴게요. 취업률이 74.8%라고 그러는데. 실제로는 그렇게 될 리가 없죠. 어느 학교가 74%가 됩니까. 그래서 이 학교가 취업률도 그만큼 높다는 소리가 되겠죠. 그 대신 좋은데 취직을 못하겠죠. 그게 현실이니까. 그리고 여기가 보면 또. 저희는 내려가고 있는데요. 노천강당. 우리가 또 야외 있으면 다 노천강당이라 그러잖아요. 여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. 애들. 학생들. 놀 것 같고. 뭐하고 노냐. 연애하면서 놀겠지. 이 학교는 특히 여학생들이 이쁠 것 같아요.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연예인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. 학교를 벌써 다 둘러봤습니다. 대경대학교 참 아담하고. 건물은 이렇게. 일렬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. 오밀조밀하게. 지금 저.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. 대경대학교 행복관 기숙사입니다. 원래 제가 학교로 돌아보면. 기숙사를 많이 담아드리곤 하는데. 여기는 제재가 좀 있더라구요. 제재 좀 말아주세요. 연락 좀 주세요. 이거는 다른 얘기고. 그리고 여기 남학생들. 많이 오십시오. 그러면 여기 교체학과. 무대랑. 연예인이야. 연예인이. 많이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. 그게 외곽지잖아. 외곽지면. 기숙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. 연애 확률이 아마 높지 않을까. 이런 상상을 하면서. 오늘. 행복한 상상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씨앗zan freak. começoffen